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16은 후상국 시대인데요. 후상국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신라 하대에 와가지고 굉장히 어지러웠죠. 그래서 호적들이 막 여기저기 들고 일어섰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멸망을 하고 고려가 들어섰는데 이 신라가 망하고 고려로 들어설 때 잠깐 과도기적으로 900년에서 한 936년까지 약 36년 정도 되네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먼저 예전 백제 땅에 여기 완산주에 후백제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땅에는 후고구려가 세워져요. 선생님 왜 고구려가 이거보다 훨씬 더 넓었는데 요거밖에 안 되죠? 왜냐면 여기는 아직 발해가 있었습니다. 발해가 아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깐 과도기로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던 시기를 우리가 후삼국이라 그래요. 후고구려는 나중에 왕건에 의해서 요게 고려로 바뀌게 되고 이 고려가 나중에 여기를 통일을 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후삼국 시대를 이렇게 외워야 돼. 이거 순서를 외우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순서를 외워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세요. 후백제가 먼저 건국되고 후고구려가 그 다음에 건국됐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요 후고구려를 궁예가 세웠는데 왕건이 이제 궁예한테 쿠데타를 일으켜서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발해 있죠. 발해. 발해가 후백제, 후고구려, 후고구려가 고려로 건국된 다음에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고려가 건국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그렇죠. 고려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다음에 발해가 망했어.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순서를 순서 중에서 제일 헷갈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외울 때는 건국부터 제가 이걸 왜 두 개로 이렇게 나눠놨냐면 먼저 쪼로록 건국이 되죠. 이거부터 먼저 외우시라고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거는 먼저 건국이 됐구나. 후백제 먼저 그 다음에 후고구려, 후고구려는 고려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가 멸망했죠. 그런 다음에 전투가 중요한 게 세 개가 벌어집니다. 세 개 이 세 개가 벌어지는데 공산전투, 고창전투, 1, 2천 전투를 순서대로 우리를 그냥 외우기에 놔두면 우리가 행복했을 텐데 조금 번거롭게도 이 사이에 되게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발해가 멸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고생, 저 고생 하다가 발해의 세자인 대광현이 고려로 귀순을 합니다. 유민들을 이끌고 그 다음에 거의 같은 시기예요. 거의 같은 시기. 그 다음에 견훤이 이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이 자기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이제 투항을 하고 고려에 그 다음에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도 항복을 하게 돼요. 요 이렇게 서로 귀순하고 투항하고 항복하는 게 고창전투하고 1, 2천 전투 사이에 벌어집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이 셋이 따로따로 고창전투 다음에 대광현이 귀순하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천만다행으로 이 셋이 고창전투와 1, 2천 전투 사이에 이렇게 세 명이 사이좋게 투항한 건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울 때는 자, 보세요. 이거 외우는 건 되게 간단해. 일단 건국을 건국한 거를 셋이 다 외웠죠. 그런 다음에 뭐가요? 발해가 멸망한 다음부터 이제 본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제 전투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공산전투 여기서 왕건이 크게 패합니다. 후백제한테 고려가 후백제한테 크게 패하고 고창전투에서 다시 고려가 후백제를 크게 물리쳐요. 그런 다음에 셋이 어떻게 해요? 세 명이 우르르 고려로 투항하고 그 다음에 1, 2천 전투에서 고려가 후백제를 물리치면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제 배울 때 황산벌 전투가 나왔단 말은 백제가 멸망했다는 얘기였죠. 1, 2천 전투가 나왔다는 얘기는 후백제가 멸망하고 이제 통일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후산국이 다 통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나오면 1, 2천 전투가 나오면 그러니까 1, 2천 전투는 별로 안 헷갈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가 헷갈리냐면 자꾸 공산전투하고 고창전투인데 약간 좀 공이고 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신다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암기코드를 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평생 외울 수 있게 암기코드를 만들었는데 이 대광연하고 견원하고 경순왕 셋이 투항을 했잖아요. 고려로 투항을 했는데 얘네들이 알고 봤더니 같은 학교 출신이야.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그래서 야 너 무슨 학교 나왔니? 라고 물어봤더니 얘네들이 발해공고를 나왔대요. 발해공고를 나왔어. 같이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네요. 발해공고를 나온 세 명이 회비를 1,000원씩 거둬가지고 한잔 했대요. 내가 생각해도 좀 허접한데 외워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지 발해공고 세 명 세 명 투항한 다음에 회비를 1,000원씩 거둬가지고 한잔 했답니다. 이렇게 외우면 안 외워져요.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헷갈린 포인트가 두 개예요. 뭐냐면 공산전투하고 고창전투 두 개를 절대 얘네들 때문에 헷갈린다고 얘네들 순서 절대 잊어먹지 말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건국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발해가 멸망한 거예요. 발해 멸망이 이 사이에야 이 사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건국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이 순서만 오늘 제대로 기억하면은 후삼국 시대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기본서 64페이지 가볼게요. 자 1번 개요는 그냥 한번 저랑 같이 보자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삼국 시대는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갈 때 잠깐 동안 구군이 기울어진 신라 견훤이 세운 후백제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가 공존한 되게 짧은 시기를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족의 성장 이거는 복습하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신라가 왕권 다툼과 중앙에서 그런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 다툼이 있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니까 호족들이 막 커지게 됐죠. 이런 호족들이 세력이 커지고 육두풍과 그 다음에 선종 선종 그리고 다시 여기 또 뭐도 있어요. 그렇죠. 풍수지리설이라던가 도참사산 그런 것까지 같이 섞여가지고 호족 세력이 되게 커졌는데 그 호족 세력 등을 중에서 가장 큰 게 완산주의 견원 그 다음에 양길이 대표적이었어요. 근데 이 양길이 왜 중요하냐면 양길의 부하가 누구였냐면 궁해였어요. 그러니까 궁해가 궁해라는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싫을 때 양길을 내보냅니다. 이 출제의원이 궁해라고 딱 하면 너무 후고구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눈치를 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길을 딱 내보내. 그러면 아 이거 궁해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왜? 궁해는 양길의 부하였으니까. 아셨죠? 오케이. 이 개요는 그 정도만 봐두시고요. 자 그럼 후백제를 먼저 볼 텐데 후백제는 나올 게 뻔합니다. 보시면 먼저 요점만 좀 보고 가자고요. 일단 견원이 제일 중요한 거는 완산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완산주 지금 전주거든요. 완산주 에서 건국을 하고 뭐를 얘기했냐면 백제를 복수할 거야. 백제를 멸망시켰던 신라한테 복수할 거야. 라고 하면서 후백제라는 이름으로 완산주 에서 후백제를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거예요. 얘네들의 세력이 꽤 커가지고 중국인 후당 5월에 사신을 보내서 서로 교류를 해요. 선생님 후당이 어떤 나라 고 5월이 어떤 나라 몰라도 됩니다. 그냥 중국의 한 나라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내용은.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산전투부터 시작을 하면 이 공산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먼저 이 견원이 신라로 쳐들어가요. 신라를 쳐들어가고 이 신라가 너무 위급하니까 고려 왕건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군을 왕건이 보냈는데 도착하기 전에 이미 금성 경주를 점령을 하고 포속정에서 놀고 있던 경왕을 살해하고 경순왕 이 경순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신라의 마지막 왕인데 경순왕을 앉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을 했죠. 왕건이 도착을 한 다음에 공산에서 싸웠는데 공산에서 싸웠는데 왕건이 대패를 합니다. 이때 이 설명을 제가 왜 하냐면 공산전투라고 출제위원이 노골적으로 주질 않아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공산전투 바로 직전에 경해왕이 피살되고 경순왕이 즉위하는 이런 사건 또는 왕건이 패배할 때 왕건의 가장 믿을만한 부하였던 신순겸이 왕건 옷을 자기가 갈아입고 왕건인 척 하면서 대신 죽어줍니다. 신순겸이 나온다고요. 신순겸이 나오면 공산전투라고 알아야 돼. 우리가 아셨죠? 신순겸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고창전투에서는 왕건이 크게 이깁니다. 후백제를 그래가지고 이제 후백제가 고려한테 져가지고 약간 좀 주춤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이름도 알아줘야 돼. 견원의 큰아들이 신검이었고 넷째 아들이 금강이었는데 아니 그냥 큰아들한테 주면 될걸 왕위를 견원이 이 금강한테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열받겠죠? 그래서 이 신검이 견원을 금산사라는 절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이 견원이 어떻게 해요? 여기를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여기서 봤죠? 탈출해서 포인트에서 봤잖아요. 견원이 고려 왕관한테 투항을 해요. 투항을 해서 견원이 후백제 자기가 세운 나라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자기가 앞장을 섭니다. 자기 아들한테 복수하려고 그래가지고 1, 2천 전투에서 아까 신검 있죠? 자기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피한 신검이 1, 2천 전투에서 패하면서 후백제가 멸망해요. 즉 이 말은 뭐가 되냐면 고려가 고려가 이제 뭐를 그렇죠? 삼국을 통일했다 또는 후백제가 멸망했다. 1, 2천 전투가 뜨면 후백제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고려가 삼국을 통일했다 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봐야 돼요. 이게 키워드야. 키워드 후백제에서 자 이제 기본서를 저랑 같이 이걸 보고 나서 보면 읽힐 겁니다. 일단 우리 시험에는 이 견원이 상주 가오년 출신 이란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긴 하지만 저것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 견원이 왕별 완산주 출신이라는 거 아무튼 완산주 나오고 어쩌고 하잖아요. 신라의 후기에 되게 어려워 나라가 혼란해서 견원이란 이름은 안줘 출제연인이 안준단 말이에요. 그때 완산주에서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런 얘기 나오면 아 견원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완산주를 보고 아 견원이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라에게 망한 백제의 명분은 뭐예요. 신라에게 망한 백제의 원안을 갖겠어 라고 선언하며 후백제를 세우고 연호를 정계라고 합니다. 근데 정계는 연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따가 후고구려의 무태라는 연호가 나오는데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는 한번 봐두고 잊어먹어도 괜찮아. 근데 이따가 후고구려의 무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왕별 후백제 하면 거의 고창전투 이거 빼고는 그냥 무조건 이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밑줄 후당과 5월에 사신을 보내서 통교 했어요. 5월 한테는 검교 태보라는 직을 받았는데 검교 태보가 뭔지도 몰라도 돼. 사실 이거는 참고로 알고 참고로 알고 계시고 후당과 5월에 사신을 보냈다. 그러면 그냥 맞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시험에는 후당에 사신을 보냈다. 이래도 맞고 5월에 사신을 보냈다. 5월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맞는 거겠죠? 대표적인 일이 이거예요. 검교 태보의 직을 받았다는 거. 이제 공산전투를 합니다. 공산전투. 그래서 공산전투를 하는데 이때 견훤이 신라의 금성을 공격해요. 금성을 공격해서 경주죠. 경주. 그래서 밑줄 포석정에서 경외왕을 죽였어. 그런 다음에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을 죽이시켰는데 여기서 이름을 알아둬야 돼. 김부. 경순왕의 이름은 뭐라고요? 김부로 나옵니다. 경순왕이라고 안 나오고 시험에 김부라고 나와요. 이름도 알아둬야 돼. 김부는 되게 중요한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이때 고려왕건이 신라를 구하려고 출병을 했는데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어요. 그래도 붙었어. 어디서 지금의 대구인 공산에서 밑줄 공산에서 대패했어요. 이때 밑줄 밑줄 충직한 부하인 신순경 김낙 등이 전수 김낙도 우리 시험에 과거에는 출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거의 신순견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김낙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신순겸은 꼭 알아두세요. 신순겸 뜨면 뭐예요? 아 공산전투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공산전투도 그러니까 공산전투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공산전투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시험에서는 경혜왕을 죽여요. 경순왕을 죽이 시켜요. 아니면 신순겸이 죽거나 이러면 공산전투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고창전투에서는 왕건은 고창에서 후백제는 자 밑줄 왕건이 후백제를 크게 무찔렀어.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잡게 돼요. 근데 고창전투 이후 후백제의 내부 분열로 신검에게 쫓겨난 견훤이 왕건에게 투항하고 신라가 왕건에게 항복했죠. 이거 우리 포인트에서 봤잖아. 그죠? 밑줄 견훤이 왕건에게 투항하고 그 다음에 신라가 왕건에게 항복했다. 이거 근데 봐봐 여기 견훤의 고려투항이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견훤의 투항이 자 밑줄 견훤의 장남 신검 신검동그라미 장남이 신검보다 넷째 아들이 금강동그라미 금강을 총회해서 금강에게 왕위를 물러주려 하는데 신검은 이에 불만을 품고 견훤을 자 밑줄 금산사의 유폐 그러면 지금 이걸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 신검이 나왔어요. 신검하고 특히 금강하고 금산사가 나오면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아 고창전투하고 일리천전투 사이를 얘기하고 있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이 사이 이 사이네 딱 하면 고창전투하고 일리천전투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견훤은 금산사에서 탈추해서 고려에 투항하여 왕건을 도와서 이제 후백제를 멸망시키는데 일조합니다. 아버지한테 좀 잘하지 이놈아 그죠? 자 그래서 일리천전투에서는 이제 견훤을 앞세운 왕건이 일리천에서 신검에게 승리 후삼국을 통일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일리천전투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은 일리천전투에서 밑줄 그으세요. 신검에게 승리했대. 신검에게 승리했어. 왕건이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야? 삼국을 통일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왜? 신검에게 승리했다는 게 일리천전투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백제에서 황산벌 전투를 언급하면 백제가 멸망했다는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리천전투가 나오면 백제가 멸망했고 즉 후삼국이 통일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후백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요거 요 내용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순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 순서 고창전투를 얘기하 아니까 그 공산전투를 얘기할 때는 신순경 그 다음에 경혜왕 또 경순왕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후백제 자 후고구려 보겠습니다. 먼저 후고구려 보기 전에 좀 중요한 내용 몇 개 추려서 볼게요. 일단 양길을 알아야 돼요. 왜? 궁예가 양길의 후 그 수하였어요. 그리고 후고구려를 어디에서 송악에서 건국을 했는데 명분이 고구려에 복수를 한다는 명분이에요. 마치 후백제가 백제에 복수를 한다는 명분이 있었던 것처럼 고구려에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고구려를 아까 송악에서 건국을 했는데 도읍을 천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으로 바꿉니다.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연호도 이때부터 무태라고 써요. 무태 근데 또 이 마진에서 나라 이름을 또 태봉으로 나중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후고구려 마진 태봉으로 갔다가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고려로 바뀌게 되죠. 결국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광평성입니다. 후고구려 나오면 무조건 광평성을 찾아야 돼요. 답으로 광평성 그리고 궁예는 궁예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가 좀 나오는데 왕건 강화를 위해서 미륵불을 자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미륵불을 자처했는데 이게 폭정으로 받아들여져서 왕건에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신라 왕족이었는데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갓난아기 시절에 밑으로 던졌는데 눈을 다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따가 볼 거예요. 그런 내용까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뭐니뭐니해도 제일 중요한 건 광평성입니다. 광평성 그 다음에 국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호가 뭐였는지 어디로 옮겼는지 철원으로 송학에서 철원으로 옮겼다는 거 이거 있죠.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자 그럼 먼저 후고구려 밑줄 글게요. 양길동그라미 양길의 수화였어. 누가 궁예가 그래서 송학 네모 송학에서 신라 자 밑줄 신라에게 망한 고구려의 원안을 갖겠다고 선언 이러면서 개국을 했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진 동그라미 마진으로 국호를 바꿨어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밑줄 도읍을 철원 동그라미 송학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바꿨네요. 그 다음에 연호를 무태 밑줄 무태 동그라미 무태 별표 이거 연어 잘 안 외워져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밑줄 다시 국호를 태봉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이름을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마진에서 태봉으로 이렇게 바꿨네요. 그죠? 그 수도는 어떻게 송학에서 철원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국호 변화가 이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요게 시험 문제예요. 후고구려는 근데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광평성 별표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밑줄 광평성을 설치하고 광치나 서사 등에 관원을 두었다는데 얘네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뭐 잊어먹어도 상관없는데 광평성을 설치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광평성이 뭐에 해당하냐면 우리 통일신라의 그 집사부 있었죠. 집사부 집사부 밑에 뭐 13부를 두었다. 13부를 두었다. 이런 거하고 또 발해로 치면 정당성이야. 그럼 여기 사실 광치나가 한 그 집사부의 시중 그 다음에 정당성의 대내상 정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아무튼 광평성이 중요하다고 광평성 다시 한번 뭐라고요? 광평성 후국으로는 후국으로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라고 그러면 아 후국으로는 광평성의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궁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이제 그 사료로 나오면서 이 이런 사람이 세운 나라는 어때요? 라고 하면 다섯 개의 지문 중에 광평성을 설치했다가 나온다니까요. 거의 광평성이야. 자 근데 궁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라의 왕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왕 이름 안 중에 신라의 왕족인데 갓난왕인 궁에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시녀가 궁에를 살리기 위해서 밑으로 던졌어. 밑에서 봤던 시녀가 손가락에 눈을 찔러서 눈을 다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그 안대를 한쪽으로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눈을 다쳐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라의 원안이 있겠죠. 그래서 궁에는 부석사의 신라왕의 초상환을 찍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꽤 전에 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라왕의 초상환을 찍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거 밑줄 미륵부를 자처하여 이 말이 잘 나와요. 시험에 미륵부를 자처하여 폭정을 했는데 이때 수하인 왕건과 호족들에 여기서 쫓겨나죠. 왕건이 누구 밑에 있었다고요? 궁예 밑에 있었습니다. 궁예 밑에 그리고 왕건은 궁예의 수하로 있었다 그랬죠. 근데 금성을 후백제로 부터 빼앗아 큰 공을 세워서 궁예의 신임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 금성이 경주 신라의 수도 금성이 아닙니다. 이게 한자가 달라요. 비당금 자고 금성 경주는 쇄금 자라고 쇄금 자 금성 이에요. 근데 나주는 비당금 자라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후삼국시대 지도가 보면 후국우려 나중에 이게 고려가 되죠. 후국우려 고려로 나온 지도도 있고 그래요. 시중에 보면 근데 봐봐요. 후백제인데 여기 없어. 여기가 후국우려의 영토였어요. 이때 왜? 나주가 여기 있었거든. 나주 나주가 여기 있었는데 이 후국우려 때 왕건이 이 나주를 점령하는데 후백제의 그러니까 배후를 차지하게 된거죠. 이때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왕건이 이제 궁예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크게 된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왕건을 중심으로 호족들이 뭉쳐가지고 궁예를 쳐낸거죠. 요거 그래서 지도가 여러분들이 그냥 삼국시대하고 후삼국시대하고 확연히 다른게 바로 요점입니다. 요기 나주 영토였다는거요. 요거 고려 고려는 왕건은 후고구려의 궁예를 축출한 후 고려를 건국하고 연호를 천수 천수 알아야 돼요. 요 연호 알아야 돼요. 우리 무태하고 천수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읍은 밑줄 도읍은 송악으로 다시 옮겼어. 그죠? 아까 후고구려는 송악에 있다가 철원으로 갔는데 철원에서 다시 송악으로 왔죠. 왜냐하면 이 송악이 왕건의 홈그라운드에요. 왕건이 송악 출신 송악 출신 호족이에요. 자 바래가 거란에 멸망하고 바래의 대강인은 유민을 이끄고 고려로 귀순했죠. 자 이게 지금 어디냐면 바래 멸망 그리고 한참 고생하다가 그 세자인 대강인이 바래의 유민들을 이끌고 고려로 귀순한 거예요. 근데 3번이 더 중요해요. 바래보다 여기 왕별 신라의 경순왕이 한복 했는데 밑줄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 김부 동그라미 사신관 별평 시험에 이 질문이 되게 잘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디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경순왕 한복 여기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신관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대충 말씀드리면 이 경주지방 옛날에 최초의 사신관이 김부인데 원래는 이런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던 지방을 자기가 있던 지방 그 지방을 관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왜냐면 그 관리하던 지방에서 난이나 그런 게 일어나면 얘가 죽는 거야. 사신관이. 그죠? 자 그래서 경순왕 김부를 사신관으로 임명해. 사신관제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 지문이 엄청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공산전투, 고창전투, 견원투항, 신라항복, 일리천전투를 통해서 고려는 후상국을 통일하게 되죠. 이거 포인트에서 봤던 거 다시 볼까요. 자 이제 포인트 여기가 끝이에요. 포인트를 보면 먼저 건국한 거 외워야 돼요. 건국한 거 건국 후백제, 후고구려, 고려가 쫘르륵 건국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발해가 멸망하면서 시작하죠. 어떤 거 전투가 시작돼. 그래서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리고 일리천전투 있기 전에 세 명이 차례로 귀순했죠. 특히 경순왕이 한복하면서 사신관이 됩니다. 김부가.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발해 공고 세 명이 발해 공고가 나온 세 명이 1,2천원씩 회비 걷어서 한잔했다고 이것까지 외우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풀로 가자고요.